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수능 전 여러분들께 드리는 올해 마지막 퀘스트, 마지막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나 세 가지, 없으면 채워서라도 세 가지. 첫 번째,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했던 1년이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커리를 함께하는 그 1년이 정말 정말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또 매 순간 웃을 수 있었던 여러분들이 수학을 알고 그 수학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뜻으로부터 또 인생도 배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도 역시 1년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1년이고 그 사랑을 힘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줄 수 있었던 1년이라 정말 많은 강의와 많은 소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올해를 선생님은 또 아주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능까지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하지만 수능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수능 전 선생님과 배우는 사람으로서 제자라고 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그리고 그래도 선생님과 제자로서 1년을 함께 했다면 수능 이후에는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지로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수능 전이든 수능 후든 또는 언제가 되든 지난 시간이든 앞으로의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주의 유니크한 유일한 유일무이한 한 존재로서의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과 전혀 상관없이 또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과 그 삶에서 나오는 결과물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사람이라는 걸 너무 사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유니크한 세상에 우주의 단 하나인 소중한 존재인 거야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사이 우리는 또 어떻게든 만나겠죠? 그렇게 만나서 함께 이 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진짜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것만 적고 마무리할게요. 이미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선생님이 사인해달라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사인해 드릴게요. 선생님 사인해 주면 마지막에 꼭 언니 또는 누나라고 적거든요. 좀 약간 갭을 줄이는 의미로 언니 또는 누나라고 적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 한 해 선생님도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적고 끝! 끝은 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일 테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연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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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